이재명 대표는 당무 일정상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로 이 대표는